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예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대체로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 들이산 부근으로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지역에도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2.3도, 부산이 25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이 30도, 창원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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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